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어딨어? 하나 더 그걸로 더스트 우와 멋있다 저기 뭐예요? 추억 날려 귀가 빨개지고 있어 원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자 들어간다 너무 빨개 바람살 보자 어 오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안 흔들어? 진짜 대열밤네 진짜 좋았어요 아 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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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인정할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잖아 나 왜 이렇게 무대 했는데? 아니 나도 딸이야 데뷔 무대야 우리 할 수 있잖아 연습 많이 했잖아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 연습 많이 했잖아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 우리 다 했었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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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파이팅 어떡해 진짜 소장만 너무 크다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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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기 피가개발 파이팅 파이팅 하하하하 성호는 어떻게 하느냐? 저는 찰떡 성호는 그렇게 하느냐 저는 제가 하느냐 네 평소에 계속 하느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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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재밌었어요 노래도 했고 이제 배고프네요 그쵸? 제가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 너무 잘 끝냈고 막판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사진 찍는데 너무 너무 빨리빨리 가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다 다음에는 기회가 있다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더 정신 없었던 거 같아 맞아 한 번 해봤으니까 나중에 또 기회가 혹시나 생긴다면 정신을 단단히 잡고 도려를 했으면서 그때는 조금 더 덜 미숙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만나러 가겠습니다 우리 팬 여러분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좋았어요 진짜 새로운 그룹을 봤어요 뭔데? 경호.. 그 뭐.. 우리 경호해주시는 분이 무심한 듯 손 흔들어주는 세심함 어.. 맛 보셨죠 무사편이 생긴 거 같은데 나 가볼게요 안녕 그쵸 존맛이죠 러시아 금방 그가 이런... 무슨... 어떤 하얀 수 있지 그래서 자는 아이안습니다 태우는 아이안습니다 태우는 아버지가 사이라고 내가 cara 그丈夫 알고 그는 우리가 제가 시켰어요. 멤버샷인데 번역기 돌리면 이상하게나 새우에 흙을 묻힌다 이렇게 나와요. 만두튀김 그런 거 먹을래? 좋아. 네, 이것도 하나 시켰어요. 이게 뭐야? 오징어튀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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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로 반죽을 같이 한 거 아니야? 갈아서? 아, 그런 거야? 아, 주세요, 주세요. 맥주도 있나요? 맥주도 있나요? 맥주도 있나요? 존나 맛있다. 그래? 오징어 있는데? 먹어, 이거. 존나 맛있다는 거 먹어. 혹시 안 드실까? 멤버샷인데? 멤버샷이에요. 멤버샷이에요, 우리. 그냥, 그래요? 먹어, 먹어. 맛있다. 맛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맛있다. 맛있다. 맛을, 맛을 먹는 기계. 맛있다. 와. 와. 소 내장이랑 닭이었네. 안녕, 맛있겠다. 맛있겠다, 와. 아니,ילו. 예,소 내장! 에이 뭐야? 축하했어. 와,이. 감사합니다. 하기를 내장. 우와, 완전 귀엽다. 안 매운데? 거기가 매워. 저게 매워. 혓바닥 아니에요, 혓바닥? 아, 저게 매운거 같아요. 우리, 저게 귀, 귀 아니야? 귀? 혓바닥이 뭐 어때? 형은 혓바닥 없나? 자유실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뭐냐? 자기야 혜택살 조심해 커피를 빨리 사라고 가고 10시 반에 우리 버스 타야 돼가지고 빨리 커피를 타자 어우 너무 셔 몽몽이 안녕 다시 이렇게밖에 안 담긴다 조금 더 위에서 우리 버스 타러 가야 돼가지고 커피를 사려고 했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왔지? 못 썼습니다 네 여기? 여기 아닌가? 저기네 저기 알토엘 뭐야 저거 여기 눈이 엄청 피곤해 그래서 오늘 화장하려 했거든 그냥 휴가 내서 못 할 것 같아 아니 이게 엄청 타이트해 그래서 이렇게 각이 예쁘게 안 나오더라고 완전 딱 그 래퍼들처럼 무언즈처럼 써야될 것 같아 너무 딜레이 됐어 너무 46분이야 저희도 홀더 주세요 일곱 잔이라서 기사님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메인 스트림? 어쨌든 거기에 왔습니다 저희가 여기 뭐 알고 온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떡하지? 어디 가볼래? 물어볼게 여기 뭐가 예쁜지를 모르겠어 진짜 예쁘다 맞지? 길거리 음식을 좀 먹어보고 싶은데 난 어때? 여기 야시장 이따 가면 돼 야시장도 좋고 여기 길거리 음식 그냥 가볍게 먹고 싶은데 여기는 이렇게 뭘 들고 다니면서 먹는 사람이 뭐가 없지? 동영상이에요 카메라 한번 보고 카메라 한번 보고 봐봐 베바 오 야 카메라도 너무 예쁘게 잡혀 안녕하세요. 사진 한 번만 찍을게요. 이 에스컬레이터가 끝까지 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우와 이게 맞아? 응. 저기 애기가 우리 봤는데 못 보셨단다. 바로 보게 돌리던데? 하지만 세상에 대해서 알틀러가 좀 있지. 통풍 여행 오신 소감은? 좋네요. 이제 진짜 여행 갔네요. 뽕시 뽕시. 감사합니다. 아 축하 축하하네. 아 축하합니다. 뽕시 뽕시. 키스 할래? 아는 러브. 홍콩도 홍콩 특유의 건물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네. 뭔가 특이한데 미간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딱 특이해요. 오 예뻐. 오. 보다. 오. 오. 빵 냄새 오진다. 빵오. 오. 그냥 빵 냄새 맛 나. 오. 오. 일단은 설탕 끓어주면 시나몬 롤 1 라즈베리 타르트 1 포 에그 타르트 땡큐 땡큐 저는 콩콩 길바닥이고요 맛있겠지? 딱 맛있겠지? 하나만 딱 먹고 우리 이동하자 맛만 딱 보고 하나씩 먹어? 하나만 먹자 제일 많이 부르잖아 단문밥 음 진짜 맛있네요 하나만 먹을까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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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래? 먹을래? 마지막 입만 줘 좋아 좋아 요리에 그려주시는 건 아니고 판매하실 것 같아요 콩콩으로 100달러 이런 고양이 이런 거 너무 귀엽다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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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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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진짜 귀엽다 가자 망치 밖에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망치 여기 누워있네 뭐야? 망치는 지금 호텔에서 그렇게 누워있을 게 있다고 딴 게 없죠 아까 에그타르트도 먹고 하다가 중간에 계속 계속 쇼핑해가지고 촬영한 게 없어요 지금은 야시장 애플스트리트에요 나랑 형진이 형 그리고 존성이 여기 셋이서 홍콩을 좀 느끼려고 야시장에 왔습니다 앉아서 뭐 좀 먹고 싶다 배 많이 고파? 배 많이 고파? 많이 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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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뭐 고파? 와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와 자리가 없네 먹어보고 싶다 이러니까 더 먹고 싶으면 되니까 고파 감사합니다 고파 와 우리 원 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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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더 횡수 근데 이때 거 우리가 먹었던 거 중에 제일 맛깍수록 그 시험이긴 한 거 같아 여기서 적당히 먹고 나가서 막 진솜이랑 이런 것도 먹자 마스케일 줄 알아주겠죠 마스케? 마스케? 응 미쳤어? 미쳤어? 맛임댔다 음 맛있다 이건 뭐야? 이거 진짜 맛있네 왜? 너무 맛있어 맛있어? 짠데 맛있어 어때? 그냥 고기 육수의 누절이야 면이 되게 특이해 당면 같아 음 맛있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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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맛있는데?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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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빰빰빰빰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면이 특이하다 지금 면이 좀 무슨 면이야? 면이 면이 좀 탱탱하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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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찍으면 괜찮겠다 그치? 약간 이렇게 올까? 어때? 아니 여기 길에서 옆으로? 좋아요 내가 틀렸어 야 내가 틀렸어 다시 뒤로 바로 시작하는 거야? 바로잖아 왜 이렇게 되지? 편하셨나요? 어? 몇 번째야 지금 내가 분명히 바로라고 얘기했잖아 얼마나 맛있었나요? 지금 신경이 어떠나요? 미치겠나요? 열받아 죽겠.. 잠시만요 아 그러는데 네 이쪽으로 다시 와보세요 진짜 개열밤네 진짜 바로야 셋 하고 셋 할 때 딱 놓을 거니까 그때 바로 빡 시작해야 돼 가겠지?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봐봐 네 하루 종일 눈이 바라 Kill 눈이 감사드립니다 눈이 감사드립니다 adjectiv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